이건 아니고, 이건 아닙니다. 장면이 굉장히 애매한데요. 장면이 바뀌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님. 다음 질문. 태연, 제시카, 써니, 효연. 단심팔기 하이힐이란? 음... 단심팔기 하이힐이란? 저는 아닌 것 같은데. 예? 니가 키 2등이야. 사람이 너야. 왜요? 너 왜요? 일단 단심팔은... 어깨서 코어 한 것 같네. 아니, 그게 해요. 아니, 그게 해요. 아, 정말 할 말이 있는 게요. 저랑 티파니 씨랑 1cm 차이 나서 그때 한번 쟀었잖아요. 슈퍼마켓에서. 쟀어요, 예. 쟀는데 공고 차이 난다고 얘는 장신으로 집어넣고 저는 단심으로 집어넣고 단심입니다. 아, 예. 어쨌든 코어는 2개니까요. 네. 어~!